정신적 교류만 남았을지 아니면 육체적 교류도 함께 남았을지 이 사진 어디서 났어? 지금 그게 중요해? 엄마 이 아저씨랑 무슨 관계냐니까? 그래서 아빠 쫓아낸 거야? 우리 아빠랑 이혼하려고? 자입고 싶으니까 나가줘 아빠 태윤 누난 방해 태윤 이제 그만 올라가 그래 올라가 이것도 윤미라 작품이야? 태희가 그러더라 영훈이랑 나 무슨 관계냐고 더러운 짓은 당신이 했는데 내 딸은 나를 의심해 이게 말이 돼? 육체적 불륜만 불륜인가? 뭐? 정신적 불륜도 불륜이란 얘기지 당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쪼르르 차영훈한테 달려갔잖아 남편이 내가 있는 뭐라고? 당신 늘 그랬어 어려운 일 터질 때마다 나보단 차영훈을 먼저 찾았다고 친구랑 힘든 일 얘기하는 게 잘못이야? 친구와 나눈 정신적인 교류가 비난받을 일이냐고 그걸 더러운 불륜으로 몰아? 뭐 눈에 뭐 밖에 안 보인다더니 얘기만 했는지 누가 알아? 무슨 뜻이야? 정신적 교류만 남았을지 아니면 육체적 교류도 함께 남았을지 신명성 정신적 교류를 정신적 교류를